월드와이드 K-POP 채널, One the K 핫한 여름을 위한 효민의 나이스바디 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솔로 앨범 나이스바디로 돌아온 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힙이 예뻐야 또 스키니즘과 핫팬츠가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힙업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스키니핏을 살려주는 애플힙춤! 네, 애플힙춤은요. 힙을 예쁘고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렛츠 댄스! 봉을 잡고 힙을 닿을 듯 말 듯 움직여주면서 빙글빙글 둥글게 세 번 돌리고 양쪽으로 살랑살랑 다시 한 번 둥글게 두 번 빙글빙글 애플힙춤 완성! 탭 1 클리어! 여러분! 혹시 쇼파나 사무실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가요? 앙데엉! 그러다간 점점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전신을 움직여서 온몸에 군사를 세워줄 S라인 춤입니다. 세트! 완벽한 몸매를 위한 S라인 춤! 이번 여름 비키니로 화끈하게 달려볼까요? 렛츠 댄스! 양 발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고 알파벳 S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웨이브를 주면서 머리를 감싸 안아주세요. 똑같이 세 번 반복 후 어깨를 두 번 빙글빙글 S라인 춤 완성! 스텝 2 클리어 딱 걸렸어!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안아주고 싶은 여리여리한 상체를 갖고 싶은 분들은 주목! 제가 이번엔 이 줄자로 상체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텝 3 틈틈이 사이즈 체크 줄자 춤 숨겨진 1인치를 위해 줄자를 쫙! 따라오세요! 렛츠 댄스! 어깨 넓이로 줄자를 쫙 펴주고 가슴 높이에서 줄자를 빙글빙글 골반 근처까지 줄자를 내려서 다시 한 번 힙을 돌려주고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뒤로 돌아 허리 위치에서 줄자를 쫙! 힙을 과감하게 튕겨 튕겨! 줄자 춤 완성! 스텝 3 클리어! 스텝 3 클리어! 스텝 3 클리어! série 스텝 1 클리어! ס hedger... 이어질 거야 난 달라질 거야 You do deserve it 내 몸은 나이 나이 바래 질빠진 달에 새끈한 허리 내 몸은 나이 나이 바래 모두 다 놀래 하나같이 밤에 이제 날은 날 숨었어 너도 알고 있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한 번도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F립춤, S라인춤, 줄자춤 매일매일 따라 하시면서 올 여름 나이스한 바디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수민이의 렛츠 댄스였습니다 안녕